자 하자 3라운드 3라운드는 졸라 신기해요 내가 아 이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 이렇게 피하는건 맞아 피하는건 맞는데 오른쪽 밑에 맨맨 밑으로 빠르게 가는게 여기서 피해야된다고 그 위에서 하면은 빨리 죽더라고 아우 샛 어 어어 어어 제발 어어어 전라리듬게임이구만 어어 깰거같아 어어 오 여기까지왔어 야 일찍 집중해야돼 야 이거 진짜 집중해 집중해 아아 저 화면 왜 반짝거려 딴딴딴딴 어어 어 개좋았어 피하고 어 오늘이야말로 깨고만다 어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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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유튜브 동영상으로 미리 봤거든요 아 너무 어려가지고 볼 수 밖에 없더라고 근데 세이브가 없던데 중간에 세이브 없으면 망하는데 너무 어려워 아 왜 화면 왜 돌아가 진짜 집중해야돼 제발 깜빡거리 깜빡 어허 어허 뭐야 뭐냐고 아 뭐냐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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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omin 예omin while 榛 it называется 타린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아주 개같은 패턴을 넣어놨구만 아 이거 다음이 어어어 오케 피해쓰 어어 어어어핳하핰하핰 뭐야 안대한 뭐..뭐에다가서 죽었어 뭐..뭐 아휴 오케 아오케 미치 아아나 자아 자아 와아 피하자 진짜 와아 와 보이지도 않아 좀 보이기 좀 해놔 그냥 왜왜 일부러 반짝거리게 해놔 왜 아아 아아 아하하 아이 저거 얘 진짜 세이브 없나? 오케이 자리좋아 일단 자리좋아 이게 바로 꿀의 자리 꿀자리 쎗쎗쎗쎗 제발 아하 요 요 요 쉐키 요 리드웬 몸을 막혀 요 영 엇 엇 엇 아 아 엇 엇 하 또 probably 제발 호호호호 아이 저기 아우 하면 제 아아 아 미안 뭐야! ienst知道 아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그 슈퍼마리오 그게 너무 쉬운거였어 왜 몇탄이야 3탄이었나 우와 우와 어 아 씨 에이 원래 이런 게임은 냉정하게 해야 되요 냉정하게 해야겠어 게임은 항상 냉정하게 어 깰거 같구만 오케이 어 오케이 점프로 피해! 하하 이 새끼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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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일로 피해 와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아아 아아 뭐야 아아 아하하하 뭐야 저게 어이 왼쪽으로 가야돼 어 어 야 미리 왼쪽에 가있 와아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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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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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와, 그 왼쪽으로 간 다음에도 문젠데 세이브, 가시 피하는 거 있던데 거기 세이브, 세이브도 없던데 큰일났네, 이거 큰일났어, 큰일났어, 큰일났어 어우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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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야, 왼쪽 왼쪽 왼쪽만 있어라 사과도 물론 잘 피해야되고 오케이 야, 진짜 여기 어 아하 야, 이거 진짜 세이브 없이 해야되, 이거를 야, 봐주면 안되니 아하 아하 괴롭히지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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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제발 아하 이 게임 하고싶나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어요 일단 예 어제 너무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게 힘들어요 뿌루루루뜨 뜨ップ뚝뜰 뿌루루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뜨. 아 이거 오늘가 1시간 동안에도 못 깰것 같은데 세이브라도 있으면은 이거 할만하겠는데 이걸 노세이브야 노세이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를 노세이브를 하라고?! 너무하구먼 요 어쩌구 저쩌구 요 뭐라고 시구려 오 깜빡이 오 뭐 지문자 난리쳐 오케 오 점프 제발 아아이 proyecto 던 던 던 던 마저 북음 좋아요 아 맞어 이거 하실 분들 거기서 하시면 되요 제 방송국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도 거기서 다운받았거든요 게임 추천 게시판에 있습니다 호하 오케이 잘 보호 피해 오오 예스 커먼 요 우리들의 몸을 막혀요 새끼 오케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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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이거 빨리 가야돼 이 제발 피하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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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진짜 빨리 가요 오케이 으아아아앜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으항 으으확 하아... 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때려서 죽인 다음에 다음 패턴 넘어가면 되는데 아... 저거 저기서 죽이는거란 말이야 저 사과 저 건방식 개같은 사과 저거 하아... 저기서만 죽였으면... 고абот어쿠opf 따라대대대대대대대 scorpion 오우 예스 오우 오우우오우 오오오 오 오오오 요식 긴 흐흐흐 오 오 오오 빨리 하늘로 올라가자 오케이 ㄷㄷㄷㄷㄷㄷ x2 제발 ㄷㄷ 오케오케오케 제발 깨자! 야 너 너 진짜 잘 피해 제발 야 너 너 진짜 잘 피해 제발 부탁부탁할게 쌩쌩쌩 아아... 내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을 내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을 와아... 휴... 이걸 깨는건 진짜 말도 안되는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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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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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 피했다! 와아... 사과 잘 봐 잘 봐! 와 여기서 죽으면 안돼 여기서 죽으면 안돼! 헉! 헉!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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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야 뭐! 왜 왜 아니 왜 왜 이렇게 빨리 움직여 저거 땅? 헉! 아니 뭐야! 아니 땅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거야! 아까랑 다른데? 너무 빨리 움직이네... 아... 아... 미리 좀 가있어요? 아... 자... 그래야겠다...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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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쒸 와아 어제 미리 보길 잘했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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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 오오 맞을뻔했어 오오 띠 น 아아 ㄲ ㄲ ㅁ ㄲ ㅇㄲ ㅇ »: . . . . . . . . 와 가빠리 왔어! 오! 아이 제발 깨자! 뭐 보이지도 않게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피해? 제발 제발 오케이 좋아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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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피하자 오른쪽에 미리 가있어 아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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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휴 아 아 뭔데에에에에에 뭔데 뭔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 저하하 진짜 하하하하 아아하하 하아.. 아 너무하네 정말.. 그.. 아.. 저 사과가 커지기 전에 자.. 잡아야.. 잡아야 되는 건가? 아.. 난 저거 커질 줄은 몰랐네.. 사과 어이구.. 많이 때려야지 아쉳위위위위위위위위위정 쩟쩟쩟쩟 R1 어? 와 정말 어렵다 이거 어? 너무 어려운거 아니에요? 어? 아? 나 진짜 아니 안 돌아가게 해 놓으면 안 돼 저거 좀? 화면 꼭 돌아가야 돼? 아우 제발 안 보인다 이거 화면 왜 돌아가게 하냐고 아우 이건 막 이거 피하는 것도 버거운데 너머하구만 흐아 흐아 오오오 척 척 척 척 척 척 척 오늘 안으로 깨겠지? 오늘 안으로 깨끗한 간다아 으아아아아아 두두두두두두 나 죽겠다 이거 봐줘 봐주면 안되겠니 어 와 얼마만에 오는곳이야 두두두두두두 어 akkuth Nummer죠 이제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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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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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피할 수 있게 나와라. 인간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날 화나게 하지 마. 허세 부리지 마. 아, 이거 왜 하는 거냐고요? 깨려고. 재미없어. 재미없어. 처음엔 재밌었는데. 재미가 없어. 지금 빡쳐. 깨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깨고 싶어서. 분명히 1탄은 슈퍼마리오마거. 플러스 돼가지고 막 재밌었다고. 아, 2탄부터 눈치를 챘다구. 아, 2탄부터 눈치를 챘어야 했었어. 너무. 너무 거지같아 나오. 하, 하, 하. 맞아. 이 스테이지부터 뭔가 잘못했었어. 허허. 아.. 아.. 짜증나네.. 이 게임 아.. 짜증나네.. 아.. 아.. 짜증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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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기도 쉽지 않을텐데 대단합니다 제작자님 음.. 1탄 만든 사람이 1탄 만든 사람이 인성이 좋은 사람이었어 어.. 2탄 3탄 만든 사람은 아주 인성이 글러먹었고마 이거 어..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지? 세이브도 안 넣어놨어 세이브도 어.. 세이브 넣어놨으면 말도 안해요 어.. 어.. 방금 아까 내가 간 데가 마지막이었던건가? 그 다음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거지? 헝 하아.. 어우 저.. 쒸 진짜 좀 보이게 좀 해놔아라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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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허으 허어엉 정말 한숨 나오게 만드는 고만 뚜루두르 뜯뜨뜨뜨뜨 와우 부탁이야 진짜 와 저거 깜빡이는거 왜 콩 넣어놔야되지 이거 어? 와 나 정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와 조명 아까 제가 가만히 있었음 깬거에요? dú6611 앟! 저 개같은 사과 진짜! 으으으으... unboxing skins 제발 제발 깨고 싶어 깨고 싶어어어 재밌다. 재밌었다.